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는지 자꾸 할머니 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틴의 꼬리를 잡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마틴을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마틴은 이모가 자꾸 자신의 길을 막자 짜증을 냅니다. 마틴은 우유를 먹다가 삼촌의 얼굴을 보고 삼촌에게 가서 놀자고 하였습니다. 마틴은 우유를 걸어넓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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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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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象. 마틴은 아줌마 앞에 다시 가서 용기를 내고 트롤을 빼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마틴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줌마가 마틴에게 장난치려고 손을 내밀자 할머니는 마틴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마틴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마틴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마틴을 데리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